불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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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밀려나봐! 드디어 키티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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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것도 그냥 사실 비리다가 꼬였는데 조절해주면서 우선은 버티죠. 개인적으로 막도적인 컨디션 불빛이 앞이 싸워요? 뚫어내져 못했던 팔각정을 두고 다시 한 번 올라와 대원은 라이프 꼬였고 그러면서 앞으로 가는 건 위주원! 위주원 선수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에서 상황을 살피면서 어 근데 불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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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뛰어나왔어요 이 불빛이! 결국 뚫어낸다 불빛! 라인이 벌어지는 순간에 마지막 탄력 기가 막혔어요. 근데 이 급힌 주행이 넘어왔었거든요. 아니 다 빌전도로 꼬였었는데 오 충돌은 뒤쪽에서만 일어나요. 순간적으로 무관프 컵킹으로 빠르게 빌드 잡아내고요. 자 오히려 헬렌이 뒤쪽에서 봉사함죽? 와 돌고 돌아 돌고 돌아 돌고 돌아 어 근데 불빛도 실패! 드랩 드랩 드랩! 헬렌! 헬렌! 드랩! 드랩! 드랩이 터졌어요! 헬렌! 헬렌! 헬렌 선수는 마지막 불빛 선수의 사소한 긁히는 장면을 놓치지 않고 잡아내면서 계속 그 1위 자리를 뺏어내고 있어요. 다시 한번 파고들어 파고들어 멀트력! 아 올라오는데 그래도 앞쪽에서 워낙 라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드랩 벗고! 자 2코트! 어우! 플럼밍이 앞쪽 포션 잡아주고 근데 타이밍이 좋아요! 타이밍이 좋아요! 근데 살짝 살짝 막아줬어요! 다시 막아줬는데 라인이 안좋거든요! 야 이거 밀려나봐요! 런필보! 런필보! 오늘도 타왕이 부러졌습니다! 드랩이 뒤따라오는 선수들한테 말하는 것 같습니다! 이게 왕의 길이다! 내 길을 따라라! 따라오시면 따라와봐라고 외쳐보는데 아 근데 킵지 선수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어네요! 맞아요! 그렇죠! 이선춘 방어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! 드랩 박고! 찍어봐요! 막아요! 런필보 막아요! 부딪쳐봐요! 긁었는데요! 런필보가 피했거든요! 어쩔 수 없이! 자 키틱! 도망가요! 그럼 드랩 박고 앞으로! 안 됐어요! 그럼 그거 냈고요! 드디어 키티가! 키티가! 키티! 자 이 정도의 경기력이면 귀엽다는 말은 티서예요! 그렇죠! 알톱이 뒤를 콕콕 때리는 그 발자국이! 야 정말 매서웠고! 근데 2조의 현재 2위는 키티예요! 와우! 옥시트보다 위에? 네! 런필보보다 위에 있습니다! 그렇죠! 치마도 무리 좀 해야죠! 이거 두 선수 사고나면! 2등 됐어요! 키티가 올라와요! 키티가 올라와요! 어! 근데 아직 키티 2등까지 있지 않나요?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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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! 사고도 있어요! 키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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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지합니다! 2위를요! 또박내 이러신데 아니요! 빌드입니다! 그렇죠! 여러분들 이거 준비해온 전략전술이에요! 네! 보험 빌드! 더이상 이 선수는 귀여운 선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